오늘 리사 선배님이랑 같이 노래를 하게 돼서 좀 긴장돼요 Thank you! Thank you! 지금 찬이 형이 계속 거기서 보고 있어요 Thank you! All right, Felix, what do you want to do first? I think the intro is going to be a bit high for you. It's going to be the... Yeah, it's a bit high. 그래서 낮은 것부터 해도 될 거 같은데? 저도 좋은 거 같아요. OK, 먼저 들려줄게. Yep. I'm touching turning in my bed, the voices in my head again. Nya-ro-do. I'm touching turning in my bed. The voices in my head again. I gotta shake them off now. Do you reckon you could do the toss, a little us, a little bit more us? To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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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it? 오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낌 좀 더 살릴내는 것 같아. 오 이 느낌 좋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For my future gave up my youth 안녕. 저는 오늘 리사 선배님과 같이 하는 노래를 녹음하러 왔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뭐부터 할래? 아 몰라요. 아아아아아아아아 파이팅! You see that? This is hip hop! This is... 네, 해주세요. 유아, 구, 구. 구가 조금.. 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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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우웨어 하시루 우웨어 하시루 렛츠고! 하니는 잘하니까 네? 잘할 수 있어요? 하니 멋있잖아 요크 가운받돼, 여러분! 아니야, 아니야 이 느낌이 아니야 수업! 수업! 왜 안 돼? 대결은 더 멍게 아이디 I will rise up! 끝! 굿잡! 안녕,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응 Where am I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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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Oh, what a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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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e He got nobody He got no forever I will rise up! Stronger Where am I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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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Stronger Where am I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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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Oh, what a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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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e 어때? 스테이야돼? 너만 좋으면 다시 해볼게요 Stronger Where am I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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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네가 눈 보내 봐 아스가 크루사 I won't miss it 내 꿈이 다 날아 여름 여코러 굴속 저 여콘 아주 긴속 아 다시 할게요 하핰 비트 탄날라 변화 여코러 굴속 저 여콘 나태구 긴속 가태 사원 마시켜 부담행이론 나의 효과는 못 같았네 I know 오, 좋은데? 잠깐만 그러면 나태쿠만 찍을게 하이 저 여콘 나태구 긴속 나태구 긴속 네, 이제 하핰 변화 여코러 굴속 저 여콘 나태구 긴속 오, 하, 좋아 I found myself It's all in my heart 이거도 uncontrollable I found myself It's all in me 그러면 떼창보부터 할게요 형, 근데 여기 떡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파이트라서 I found myself It's all in me OK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약간 좀 약간 내면의 싸움인가? 어, 그치, 약간 슬퍼해야 돼 약간 난, 난 내 자신과 싸운다 OK 오, 좋은데? 네, 좋아요 금방 하겠네 같이 들려드릴게요 금방 한다고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일단 해보자고 일단 해보자고 단체가 있었네 애들이 거기 위에다 같이 부르면 되죠? 어, 네네네네네 저 지금 아직 좀 빠르긴 하거든? 빨라요? 어, 좀 빨라, 좀 빨라 OK OK, OK 됐어, 끝 어, 배불러 뭐 먹었어? 냉면이랑 만두 You only get to live a life final 어우, 여기 입구석 You only get to live a life final I'm ready, take that chance No matter what You only get to live a life final I'm ready, take that chance Tell what they tell me I cannot explain this feeling Vibration Vibration 어, 깜빡했어 나의 실수야, 미안 어 Tell what they tell me I cannot explain this feeling Yeah, this path was meant to be my dream Yeah, this path was meant to be 다시 해볼게요 어, 됐어, 됐어 끝 오케이, 어서 오세요 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스키즈 메이징 맞죠? 가볼께요. 바로 가요? 네. 오케이. 에일리엔노노노노노노를 해도 돼. 두 분 어떠신가요? 저 너무 좋은데. 힘도 있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그럼 넘어갈게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진짜 오직 승리가 부르기 싫던 너 편한 그런 걸로 가고 싶어서. 그러면 일단은 다르게 한 번 불러볼까요?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히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좀 힘을 붙인 거지? 맨 마지막 다운만 한 번 찍어볼까 싶긴 해. 방금 들었어요. 약간 분위기 전환한다 느낌만 살짝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더 좋은데? 이제 다 끝났는데? 예스. 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 바이. 가봅시다. 이거 벗어야 할 수 있겠죠? 아 네네. 뭐 부탁드릴게요? 예은아.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응. 바로 고? 예스. 오케이. 예스. 그 It's so loud이 있잖아. 지금 약간 loud, 오히려 R 발음처럼 느껴져서. 아 오케이. It's so loud. 아 이제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Let's go. Let's go. Yeah. Yeah.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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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근데 진짜 점점 계속 좋아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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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I got it. 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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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Thoughts가 어렵겠네 이해나 이렇게 하면 이해되냐?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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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l Thoughts It's only me Evil Thoughts Taking over I'ma let it go 오, 잠깐, 괜찮은 순데? 예스 넌 어때? 아, 저도 없습니다 끝인가? Gave up My youth 맞아요 For my Future Gave up My youth For my 어? 충분한데? 너가 여태까지 한 TH 발음 중 제일 좋았어 깜짝 놀랐어 아니, 진짜 원어민이었어, 이거 아, 좋네 끝 예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아, 잠깐만 I cannot explain this feeling Yeah, this is better 자 해볼까나 You only get to live a life I know I'm ready, take that chance No matter 오케이, 처음 도입부 You Only 찍어볼게요 You only get to live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다시 할게요 아닌 거 같아 다시 할게요 오케이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니, 다시 할게요 네 예 네 네 네 My youth for my future Now or never 네? 네 여러분 저희는 리사 선배님과 함께 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스테이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리사 선배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風의 감시 괜찮은 거? 괜찮은 거? 오케이 오케이 걱정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콤포웅이 있긴 하겠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오케이 개인적으로는 뭐지? 어차피 리노도 다시 해야 해서 다시 하는 게 다음 기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하는데 현지 생각은 어때? 그러면 지금 당장 스탑합시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안녕. 자, crowd랑 town 발음만 조율하면 될 것 같거든. cro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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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wd. 오 좋아. 그리고 alien of the town. alien of the town. 오, 너무 좋아. 저 좋은데요? 오, I like too. 그럼 mirror 바로 어떻게 해요? mirror로 해요 아니면 mirror로 해요? I see the mirror. 어, 이게 좋아. 어, 지금 좋아. 지금 너무 좋았어. it's only me even though I'm taking 아, 이거 뭔가 호흡 호흡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이 들어가네. 아, 뭔지 알겠다. 이거 이렇게 흙을 빼고서 이렇게 통 나오는, 아,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I see the mirror. it's only me 어,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오, 헤이! 현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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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